자 기관 점화 시기 변동 요건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점화 불꽃을 넣어주는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 가솔린 엔진 아니면 LPG 엔진, 전열가스 엔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엔진 회전수,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점화 시기도 조금씩 더 빨리 땡겨줘야지만 원활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엔진이 부하받는 순간 출력이 떨어지게 되죠 회전수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낮아지는 만큼 지각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용되는 연료의 옥탄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쓰게 되면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노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점화 시기를 빨리 땡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옥탄가가 좀 좋지 못한 저급한 연료를 쓰게 되면 노킹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럼 노킹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기 점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연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요 연료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윤활유하고는 상관이 없죠 엔진 오일은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회전수 빠르게 늦게 회전수에 따라서 점화 장치 빠르게 늦게 한다면 관련이 있지만 뭐 윤활유에 따라서 점화 장치 제어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답 4번째 때 가십시오